마지막 입맞춤이라는 노래가 나왔으니까 연관되는 토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마지막 입맞춤 언제신가요? 이런 거 물어볼까요? 그거 준비했어요? 너부터 얘기해보세요! 언제예요? 마지막 입맞춤이요? 저는 꽤 됐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? 마지막 입맞춤이요? 얼마나 됐어요? 잠시만요? 마지막 입맞춤? 아마도 오늘이 아닐까 그런 생각 라떼! 찰스!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권 작가가 부릅니다 손골매 처음 본 순간 약간 이 느낌으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Let's get it, come on 약간 다리 저린데 해볼게요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손 자 손 자 손 준비하세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대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이 내 맘은 뜬구름 하늘을 월월 나뉘고 오우 오우 그대 그대 그대와 처음 만난 그날 이 내 맘은 한없이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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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지만 찰스! 아아 그대 아레 이 반도 그대 생각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태웠네 어 죄송합니다 오 또 있어요 아 그는 아이 그대는 처음 볼 순간 이날 마른 등그릇 아 바비 아파 하늘을 wall wall 여기다 치워 오오 그대 그대와 처음만 담긴 날 이래 맘은 한없이 비주어 왔네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살짝 없는 그대 목소리 어쩌면 그렇게 떠올 수가 있을까 맑이 맑은 그대 두 눈 이 밤 보기를 다 생각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네 1, 2, 3, 2, 1 1, 2, 3, 2, 1 하얗게 지새웠네 아 힘들어 감사합니다 끝냈어요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아 기가 막히네 그냥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더 아 예예 아 예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